아주 짧게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통학과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큰 대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4개의 대단원 중에서 수능 물화생지랑 좀 직결이 되는데 너희가 쌤이랑 같이 했을 때 가장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이 단원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쌤은 우리 이 특강 시간에 이 노란색 부분을 수업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아 이런 수능적인 요소가 들어가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주 그리고 별 그리고 원소들의 주기성 화학 결합은 또 수능 화학이랑 직결이 되고 수능 화학 고3 문제는 뭐 중학 고1 통학과학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체 구성 물질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가 제대로 배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신소재나 광물은 미리 공부할 필요가 굳이 없어. 안 해. 알겠지? 그리고 이 단원은 겁나 어려운 게 많습니다. 역학 부분, 지구 시스템 부분, 중학교 때 한 번은 배워 판구조론 같은 것들 이게 되게 심화가 되어서 문제가 나올 거고 그리고 생명과학이 생각보다 통학과학의 생명과학은 엄청 비중이 작아 유전 안 들어가 세포 조금 들어가 총맥 조금 들어가 그래서 요정도 이제 생명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3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이야. 산화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이 있는데 그냥 수능 화학 부분 그대로 연계되어서 나온다 치면 되고 이것도 이제 쌤이랑 공부를 했을 때 되게 빠르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대멸종 이런 것들, 화석 메워야 되는 것들이 있지. 얘들은 굳이 지금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막 썬캄브리아 대 고생대 들어봤지? 그런 게 지구각 1에 지금 있어. 그래서 왜 수능 지구각 마더통이나 자인스토리 같은 거 사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학교 시험에 내는 경우 많아. 어디? 고1 내신에. 그래서 이렇게 연계된다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암기가 많아서 우리는 특강 때는 안 할 거고 자, 4단원 같은 경우는 생태계, 수능, 생명과학과 연계가 되고 지구온난화, 수능, 지구과학과 연계가 돼. 그러니까 마더통, 사명 그대로 있어. 하지만 지금 이 바쁜 시기에 굳이? 라는 생각이고 자, 전기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전기는 거의 통합과학이 2018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년도 내신 대비죠? 2024년도 내신 대비잖아. 그래서 전기 내신 문제가 겁나 어려워졌어. 그래서 대부분 수능 문제 변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렵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하면 우리가 50분짜리로 치면 36강 정도로 수업 진행이 될 거야. 되겠죠? 그리고 철저히 수능과 연계되는 내용만 수업을 하니까 아마 좀 잘 연습을 하거나 복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할게. 네.